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명이 그냥 두겠냐 아주 의미 신장한 그런 표현이죠. 아마 이제 김만배 씨가 남욱 씨를 회유할 때 2021년이죠. 남욱 씨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전에 이제 아마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통화 내용 가운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11월 무렵이었던 모양입니다. 남욱 씨에게 네가 이재명 씨가 그분이라고 이재명 측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권을 지게 되면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을 가만히 남두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김만배의 이 같은 여러분들 주장은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인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끝난 전쟁이 아니거든요. 김만배 씨는 끝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씨를 감사하겠죠. 왜 그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성산에 있기도 하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김만배가 대선 5개월 전에 남욱에게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가만두겠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김만배는 김만배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화가 보면 이제 해빡이겠지만 보시게 되면 2021년 10월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욱 변호사가 말을 바꿨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들어올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2021년 10월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jtbc와 가진 1차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만별 씨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본인과 관계없다는 이재명 후보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나.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이재명 후보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 질책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월 11일 여러분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니까 이재명 측은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언제 단색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 복귀 첫 메시지 내각 총사태야. 35일 만에 당모에 복귀한 이재명은 여당 무능과 무책임의 경제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0월 11일 날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는 4.15 총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선거입니다. 강석 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35%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해 이런들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정치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국민의힘에 발신하려고 했겠습니까. 운이 좋게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선거는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화답이라고 하듯이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천문학 지름 조작이 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대표가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묻던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선거 사기 시작되어 준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알아서 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규모의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주저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의 축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꼭 여러분들 2024년 4월까지 총선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의 축이 그냥 이재명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씨가 종로구를 나오든 아니든 어디 뭡니까 관악구를 나오든 관계없이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그거 떨어뜨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결과를 누가 만드는가 부분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여러분들 인정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풍향도는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 이상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장악을 하고 선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교육감 여러분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겠죠. 거북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투하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과 대한민국을 좌파 연구직권을 꾀하는 선거 사지시력들에 그냥 넘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만한 머리를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안 갖고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고 뭐죠 부정선거 이야기는 얼체 언급 안 하겠지만 영상들 다 볼 겁니다. 왜 권력이 앞으로 어디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신 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검찰의 고위직들 공명호 tv 이런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의 이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권력 누수가 본격화되는 때 권력 내부에 있는 그런 서류들이나 정보를 가지고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은 검찰이 안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폼을 잡겠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겠죠. 왜 그렇게 이런 윤석열 정부에 충성해 가지고 다음에 목이 날아갈 것을 본인들도 다 아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의 영장 기각도 순수하게 해결하는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성진의 목을 매는 사람들은 얼마나 촉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에 주는 타임이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훤하게 웃는 이러분들 이재명 씨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권력의 축을 넘어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투항한 겁니다.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가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 작업해서 작성한 2024년 또 4월 총선의 전망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약간만 무리하면 이번에 여러분들 보궐선거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보다 조금 덜하더라도 개헌 제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의 과감한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 조작수법의 도입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국힘의 이름 침묵이라는 것은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핵심 인물들은 알겠죠. 그러나 선거 부정 문제를 깔 수 없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국민 전부를 더블당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에 다 넘겨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어쩌면 긴만배가 가장 장기적으로 베팅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 살인은 돌고 도는 거니까 지금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이미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리는 판단이나 논평이나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또 상황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전망이라는 것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정치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과 그 이후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윤 대통령의 침묵과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외면 이것이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선출직 재임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이는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의 지배를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누구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국힘당의 선거 부정에 대한 외면과 그리고 침묵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사지 사지로 죽을 장소로 이렇게 내몰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병호tv는 선거 부정의 운명적을 여러분들 이렇게 관여하게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탄암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대개 송출량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소위 공병호tv의 그런 규모가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형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선거 부정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천후 속에서 지난 6월 달에 완간한 것이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의 배속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선을 다뤘고 4권은 4.15 총선 5권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마치 날개를 딴 듯이 주변으로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살이를 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자각하는 데 여러분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공병호tv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등북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크리찬들이나 아니면 체계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한국인이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아주 귀한 책이니까 한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